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3학년도 9월 모평 다음 13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fx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고요. x가 1보다 크면 minus x plus 2일 때 보기에서 뭘거나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면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ㄱ부터 곧바로 보겠습니다. 1에 대한 우극한 1이냐? 그건 뭐예요? 1보다 큰 쪽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극한값이니까 얘를 따라가서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 되죠.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ㄴ 갈게요. a가 0이면 a다 0을 집어넣어요. 얘가 1에서 연속이냐? 그럼 우리 1에 대한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f을 구할까요? f1. f1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원래 a였지만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limit x가 1에 대한 우극한을 구해보며 그에 해당하는 fx는 우리 방금도 기억해서 구했죠. 1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얘가 는이 들어가고 작은 쪽이니까 함수값이랑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limit 얘가 x가 1에 대한 좌극한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두 개는 다르네요. 맞죠? 즉 1이 돼야지만 같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다? 연속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을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그랬더니 x-1은 다항함수 1차 함수가 원래가 연속이고요. fx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1에서 지금 가값이 달라지니까 불연속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 그럼 얘가 연속이 되냐? 우리는 1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을 구해보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x-1이라는 것이 1에 대한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얘가 함수값 구해보고 극한값은 여기가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fx라는 것은 그 함수값하고 극한값들이 결국엔 0, 아 A 아니면, A죠? A 아니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얼마인데? 1인데 결국에는 두 개를 곱하더라도 무조건 얼마? 0이 돼버리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0으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연속을 만들어주는 x-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맞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